진짜 안 돼. 왜 이래. 왜 이래. 왜 이래. 이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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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더운다. 처음에는 대고 너 이러고 있다가 계속 반항하니까 한번 뭘 확 느낌을 하면 주세요. 그때 그냥 진상 안 되겠다 싶어서. 그때 이제 다가가면. 선배님은 그냥 아예 차고 계신 대로 제 얼굴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제가 손이 이렇게. 여기에 얼굴 닿고 바닥에 찍어요. 그때 먼저 채우고 선배님 그때 제가 들려고 손을 내리실 때. 선배님 풀고 바로 들으면. 선생님입니다. 될 것 같은데. 될 것 같은데. 될 것 같은데. 네. 보자 보자. 괜찮다. 괜찮다. 기대고 나서도 참 이러다가 그리고 나서 무너질 거야. 그런 것 같아요. 세 가수 주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걸 한 커트 찍었어요. 지금. 그게 다 가운데 들어가고. 그다음에 뭔가 괘씸한 표정을. 하나 가고. 그 감정에 겨워서 눈물이 흐르는 걸. 해도. 워낙에 거기가 감정이 센 부분이어서 좀. 네. 형 갈 거고. 끝. 무근conscious 됐어 됐어 OK OK EEEE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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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...